여러분 안녕 들리시나요? 안녕 해내 끝 오늘은 자연스러운 헤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탈의실에 들어가 있는데 보여줄까요? 안녕 여러분 저는 백신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뭔가 뭔가 뭐랄까 꺼근했는데 지금은 좀 귀찮은 것 같고 시간 지나면 좀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아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어디냐면 샵이에요 샵 탈의실 보여줄까요? 샵 탈의실 네 어둡죠 오늘은 제가 파란 색깔 가디건을 입었어요 저 원래 그 쨍한 색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쨍한 색깔 좋아하는데 오늘 딱 이렇게 쨍한 색을 입었어요 더 먹었나요? 이제 나가기 전에 잠깐 빠르게 나가셨거든요 이제 나가야 돼요 오늘의 TMI 질문 아 네일 네일 색깔 어 여기가 묻었다 네일 귀엽죠? 약간 민트도 아니고 약간 연두도 아닌 약간 그 중간색 여러분 스케줄 잘하고 올게요 안녕